네, 송슐랭 가이드, 송림 여러분, 송아! 송쉽, 윤영입니다. 송쉽이 또 만들어볼 요리는요. 바로 송쉽의 창작 요리고요. 이름하여 스팸치즈 감자풀입니다. 송쉽이 와플 기회를 샀잖아요. 맛있고 쉬운 요리가 뭘까 개발을 하다가 만든 요리고요. 감자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감자가 들어갑니다. 짜잔! 스팸이 들어가겠죠? 버터, 모짜렐라 치즈, 후추, 소금. 요리 시작하시죠? 렛츠 기릿! 처음에 감자 갈아서 한번 해봤는데 와플 기계 다 눌러붙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채 썰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껍질부터 벗겨주도록 할게요. 송림 분들께서 선물해주신 치킨처럼 생겼죠? 여기 돌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 장갑을 끼고 감자를 만져주기만 하면 감자 껍질이 벗겨집니다. 써보고 놀랐어요. 이런 신 눈물이 있다니. 깔끔하게 껍질만 싹 벗겨지죠? 집에 감자 깎이 칼이 있으면 그걸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손질 완료. 깔끔하죠? 물기를 한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썰어줘요. 싹, 싹. 채 썰어주면 돼요. 이렇게 반복 작업을 계속해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두께로 썰어주면 돼요. 스팸도 채 썰어줍니다. 일단 이 정도만 드릴게요. 채를 썰어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만 둘러줍니다. 한 바퀴. 후추. 후추 조금. 소금을 약간만. 한 꼬집. 한 꼬집. 설탕도. 송씨 앱 스타일 아시죠? 계량 없이 갑니다. 이 정도? 한 큰술 정도야. 한 큰술. 아니다. 한 큰술이면 좀 더 넣어야겠다. 한 큰술 정도. 그리고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잘 버무르셨죠? 와플 기계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예열이 된 와플 팬에 싹 올려줍니다. 이 위에 아까 썰어두었던 스팸이랑 감자를 열려주고 이제 뚜껑을 덮겠습니다. 먼저 익혀줍니다. 중간불로 해주세요. 센 불로 하면 감자가 익기도 전에 타버립니다. 지금 오븐이 되었습니다. 와우. 잘 익고 있죠? 피자 치즈를 올려주시면 돼요. 맛있게 익고 있죠? 눌러줍니다. 약불에서 5분 정도 더 익겠습니다. 잠깐. 중간 정도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미쳤다. 장난 아닌데? 소스를 만들어볼게요. 케찹. 짜주시고 느낌 있게 파슬리를 뿌려주시면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와우. 찬우 하고 있나?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영상이 뭐야? 라이브 하고 있었어요? 알면서 무슨 소리였어요? 제가 지금 주방에서 송실랭 가이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만들면 갖다 줄게요. 알겠어. 이따 올게요. 제발 떨어뜨라. 좋았어. 치즈가 윗면에 붙어있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열어줄게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짠. 대박이죠? 여기도. 팍 뿌려주시면. 탄우한테 자랑하러 한번 갔다가 저 ASMR 하러 가겠습니다. 예아. 와플 기계로 제가. 어? 아 이거 1번 버렸죠? 아 이거 케찹 싫어하지? 아 이거 빼줄게요. 치즈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죠. 스팸치즈 감자풀. 익은 거예요. 네 가져갈게요. 저 ASMR 하러 가야 돼가지고. 나 안 먹어요? 구경시켜주러 온 건데. 뭐야. 네 만들면 갖다 줄게요. 먹은 다음에 갖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ASM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릿. 우와 대박. 이거는 콜라로 안 돼. 맥주 있어야 돼. 맥주 한 줄이요. 이거 맛있어. 와 보이세요? 마자 같아. 감자튀김도 아닌 것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이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감자튀김도 아닌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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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안에. 스팸을 썰어 넣었잖아요. 풍미가 더 생겨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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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맥주 안주. 아유. ASMR인데 목소리가 나오네. 맥주 안주로 최고입니다. 아. 참은 죽이 힘든데. 참은이 있다. 그럼. 이거 한 조각 줘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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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하면 끝. 음. 이제 치즈를 넣은게 신의 한수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맥주가 아닌게 아쉽다 지금 나시랑 맥주를 마시기 좀 그래서 콜라를 지금 땄습니다 맥주 한주에요 나무 한조각은 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들어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다음주 송슐랭 가이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기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겠다 케찹소스를 만들어서 먼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잘 맛있어 오늘 여러분 재미있는 라이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오늘 오늘 이렇게 제가 개발한 스팸 치즈 감자풀 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맛있는 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슐랭 가이드 송십이었습니다 안녕